돼지 막창 준비했어요. 돼지 막창 준비했어요. 돼지 막창, 돼지 막창. 아, 이거 뭐. 어디서 났니? 여기 홍대에서 되게 유용한 집이에요. 홍대? 약간 포장 막창 같잖아요. 그래서 양념을 포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 진짜 손질 잘해야 되거든. 휴전솜이 좀 있어야 돼. 떡이 들어가 있어? 막창이 이게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뭔데? 어? 뭐야, 쌀이니? 쌀이니? 수치제야. 뭐 잘했나요? 이명. 야. 눈꽃 막창. 눈꽃? 눈꽃. 이게 붓는 게 중요하다. 식혀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이게 조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예뻐. 아이고, 너무 예뻐. 자, 보세요. 그래서 눈꽃이 났네. 아, 그만! 너무해. 너무해. 진짜 다 먹은다고? 너무한다. 어떡해, 빙수같이 됐어. 질색한다고? 아, 그만! 야, 이런다고! 이런다고? 에헤이! 야, 이건 아니야! 이런 거면 치즈로 먹지. 에헤이! 이렇게까지 뿌린다고. 아니, 잠깐만. 진짜 이건 아니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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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래서 눈꽃 산처럼 만들어서 눈꽃 막창이에요. 아, 진짜. 치즈가 녹아요, 녹아요. 야, 이거 돼지 막창 아니고 그냥 돼지 되는 막창 아니야? 아니, 진짜 이렇게. 이렇게 판다고? 네,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파는 집이에요. 와. 진짜 이렇게 판다고? 네, 네. 좀 맛있다. 오! 진짜네. 대박. 맛은 있겠다. 치즈 좋아하는데. 맞아요.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예상이 안 된다, 이거는. 이거를 겉으로 슥슥슥 밀어주는 거예요. 가봐요. 이제 영상. 가봐요. 슥슥 밀어주면, 펼쳐주면 이거를. 근데 이게 슥 녹는 거예요, 이제. 오우, 야, 이거. 오우. 오우, 살짝 녹긴 녹아간다. 아니, 녹잖아요. 형, 보세요. 치즈 녹아 내리러 오자. 어, 잠깐만. 이거 형, 냄새. 냄새 죽이자. 아, 뭐가 있어? 이렇게 잡아봐. 왜? 왜 이렇게 해서. 냄새 잡아요, 형. 아, 형. 핫박스는 무는 해요. 저 그게. 오우. 근데 겉구가 얇잖아요. 어, 얇으니까 금방 녹아. 그러네. 그래, 별걸 다 하네. 하하하하